자영업자 수도 감소했습니다. 지난해 대전지역 자영업자가 10% 감소한 반면 제조업 종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5만 명에 이르던 자영업자가 13만 5천여 명으로 급감하며 10.1%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. 산업별로는 도소매와 음식, 숙박업 종사자가 17만여 명에서 16만 3천 명으로 줄었고 사업과 개인, 공공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5천여 명 감소했습니다. 반면 7만 7천여 명이던 제조업 종사자는 8만 천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4.9%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